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시 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자려고 있던 잠이 안 와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일찍 일어난 김에 이거 보세요. 이거 어제 다 찍어놨어요. 이거 잘 지워지지도 않아. 아무튼 일찍 일어난 김에 기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수 먹일 오뎅국을 끓여놓을 거예요. 이런 거 스프 좋아합니다. 우리 Triunf depression 결blick AND 당면 밀키 까지 당сти 두 가지 야채 닭다리 작은 양념은 마시는 숨에 올라와서 내쉬는 숨에 반대쪽으로 늘려주고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활짝 열어주며 시선 천장 내쉬며 손바닥 매트 강하게 밀어주세요 복부 당기며 시선 맺고 고양이 자세 한 다리씩 굽히고 펴기면서 다리 뒷면을 길게 늘려주고 척추 반 들어 올리며 아래다 웃다 나사나 숨을 내쉬며 상체와 하체 밀착 웃다 나사나 숨을 마시며 쉬는 숨 발등 눌러주며 가슴을 앞서 살짝 열어냅니다 부정 나사나 혹은 업도 다리 모양 그대로 유지하며 상체를 다시 한번 낮추고 오른손을 새끼발가락 오른손을 새끼발가락 속을 wrapp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이따 저녁에 만나 아유 이뻐 언니랑 재밌게 가 왜요 그거 빵이잖아 빵 상품 런치 бл уз 그 은 1만원 싹싹 다 먹고 1등을 잘 먹었으면 딱 잡고 양은 뭐 엄청 많게 잘 먹으면 이해가 안 돼 이것 때문에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했네 여러분 2 먹이고 일단은 아까 밖에서 안 들어온다고 2시간 2시간 동안 밖에 있다가 2시간 5시간 반 이따가 들어와서 밥 먹이고 간식 먹이고 목욕시키고 지금 10시에요 가이드님은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오늘 아침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빡세게 움직였는데 이수는 잘 생각이 없네요 언제쯤 날까요? 뭐 들고 왔니? 이거 찍고 왔어 뒷처리는 우리가 할테니까 너희는 이제 실사 이수 이제 자야지 오늘 운동도 마쳤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필라테스로 아침에 시작했어요 아 빡세다 빡세 가볼께요 땀난거 봐봐 돌체 블랙 밀크티 그란데로 펀블러로 써갈게요 아이스로 오늘 친구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매일 만나는 친구들 애기엄마들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나갈 준비를 함께 해보려고요 근데 화장하는거 천천히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아침에 운동하고 뭐 씻고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네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준비해볼게요 늦어요 늦으면 큰일나요 저번에도 보여드린 아크메으로 기초를 하고요 이수랑 아빠는 지금 슈퍼에 우유 사러 갔어요 크림 나 마치 끄읍 어묵 뭔가 seek 백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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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말이야 네 크리스마스 다크리스마스 띵 띵 왠지 띵 띵 이거는 제가 기존에 쓰던 이 제품이 있거든요 빈티지 발렌타인 이거를 바르고 위에다 한번 해보긴 하시 뿜자기를 눈 밑에다가 발라줄게요 엄마가 있네 엄마가 여기 있네 tense others 끝입니다 여러분 화장 끝 눈 화장한 거 이렇게 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 볼게요 엄마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와도 돼요? 엄마 봐요 안녕 뽀뽀 재밌게 놀아 아이고 이뻐라 알았어 고마워 사랑해 갔다올게 여보 4시에 올거야? 오늘 졸라 늦게 올거야 헌팅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엄마 이뻐 안 예뻐? 응 응 안녕 엄마 재밌게 놀고 올게 엄마 늦게 올 거야 엄마 뽀뽀 사랑해 짠 오늘 청바지에다가 뾰족고도 신었고요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나가 봅니다 란 새콤한 거 먹어보고 싶다 맛있겠다 응 숙소 많이 먹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여기 자리가 되게 다양하네 근데 저기 약간 카페 같아 카페 쪽 식사는 이런 거 같아 되게 괜찮은데? 안에 주방이야 주방 되게 이쁘다 아 완전 오픈 식당이네 이거 봐봐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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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켰어요 사회주 3가지랑 2개 3개는 뭐 하신 거 있으세요? 그 저희 메뉴 하나만 추가할게요 이거 4번 4번이요? 네 고맙습니다 짬뽕집 짬뽕집인데 짬뽕집 메뉴가 근데 메뉴 이름이 막 제주모 고마알 그니까 막 베트남도 있고 나랑 같이 놀고 있는 애한테 귀에 들려 대지윤 맞아요 이거 내 거야 쏘리 괜찮다 이거 웃겨 이탈이야 시원하게? 왜 진지하게 안 들어줘? 아우 진지하게 이야기가 아니야 그거는 너무 유치하다 너무 유치하다 너 그러는 거야 나는 어린애 때야 맛있어? 네 맛있어? 되게 특이해 밥을 먹자 그치? 잘 먹곤랐다 새콤한 거 먹고 싶다니까 너 이거 다 먹으라 어 새콤한 거 먹고 싶긴 한데 다 먹으라? 너무 새콤해 식초 같아 음~~ 그치? 너 코감 걸렸어? 그런 거 같지? 응 내게 제일 같아 당하겠네 그치? 내가 손절해야지 내가 손절해야지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 보면 사실이 뭐 넘어도 그런 상황이 그치 그치 맞지? 맞아 맞아 나도 내가 나이 그래 너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에 내가 점점이 있는 건가 사과가 나는 아저씨랑 지금 또 뭔가 덩어리 나는 아저씨를 오십시오 사실 너도 잊지 저지 카메라 나는 오십시오 오십시오 으 오십시오 엣 아까 이번에는 소리도 안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일단 아형떡을 놓은 집에서 이런 걸 하자면 우리는 밥을 못 먹었어. 정상식으로 미리 시작할 거에요. 저희가 이번에는 양날을 좋아하고 같이 그러고 나만 보면 나중에 별갱한 호박같이 한 것 같다. 너무 잘하겠다. 화장실 가는 길이 이쁘네. 짱짱. 오늘 왜 되지? 아 내 번호로 하면, 번호로 하면 되지 않냐? 비밀번호. 비밀번호 알아? 맛있어? 이거도 엄청 오랜만이야. 몇 년 만이야 나도. 네, 유튜브에 올라오면 윤아, 윤설이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따라왔어? 장학도 먹을게요. 여러분, 지금 6시 40분 정도 됐고요.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다 보고 재미있었어요. 엄청 재미있게 보고. 뭐, 마동석 씨는 근육이 더 커지셨더라고요. 엄청 재미있게 잘 보고 친구들이랑 저녁까지 술 한잔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빼고 다들 엄마가 봐주고 있어서 남편들은 다 일하거든요. 주말에 그 친구들은. 그래서 남편한테 맡기고 온 저만 약간 프리해서 저는 집에 안 가고 어, 잠깐 또 볼일 보러. 어디 좀 들리려고요.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니까 그 전시회장 굿즈라서 판매... 아직도 할지 모르겠네? 일단 뭐 하나 사려는 일념 하에 여기 연희동인 것 같아요. 연희동까지 왔고요. 그래서 혼자 돌아다니니까 재미있어요. 그래서 오늘 실컷 좀 놀다가 들어가려고요. 이렇게 다 보이겠네. 이상해요? 아니야, 가자. 그까지 다 뛰어야 될까, 근데? 일단 놀아봅시다. 좋은데? 일단 마스크랑 마스크랑 마스크를 하고 구찌만 살 건데? 살 수 있네? 구찌만 살 건데? 구찌만 살 건데? 구찌만 살 건데? 구찌만 살 건데? 구찌만 살 compute! 구찌만 살 건데요. 구찌만 살기 arma. 구찌. 생선, 생선. 고춧가루 이렇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어떻게 폐... 야, 레온아. 대학교 어떻게 폐... 시간은 빠르게 폐... 학교 자체 폐 버리고... 폐 버리고 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